왜 그대를 그리면 고개 돌리는 일은 내게 강요하나요 슬픈 얼굴로 미안하다 말하나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됐는지 그동안 많이 고마웠다면 그대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가 못들고 싶어 내가 추해 보여도 이런 마음을 보며 가지 않도록 그대 손을 문들고 울다 가지 말라고 말하는 때 모습 불쌍하다면 떠나지 말아요 왜 사랑의 아픔은 나를 주지 않고서 그걸 믿겠나요 다 알고 있던 거죠 오늘 같은 말들이 이네올이라는 걸 그동안 많이 고마웠다면 내가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가 못들고 싶어 내가 추해 보여도 이런 말을 도망가지 않도록 그대 손을 문들고 울다 가지 말라고 그대 손을 문들고 그대 손을 문들고 나를 안아도 다시 나를 내려도 나를 기억하면 미안하고 그대 기억 속에서 결코 떠나지 않은 마지막 내 모습 보여주겠어 그 맘 붙들고 싶어 내가 수업 모양으로 이런 맘을 보면 간질 않도록 그대 손을 붙들고 불러가지 말라고 말하는 내 모습 불쌍하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